일단 병문화를 갔으니까 상대방을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2번을 제가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 속마음은 할부 3번인데. 자, 우리 날개님께서 되게 지금 중요한 발견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지금 있잖아요. 나 원래 기질은 있잖아. 4번인데. 3번, 3번. 3번인데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2번 눌렀다.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자,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MBTI를 누구가 처음 발현해가지고 학문화했냐면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칼융. 제가 우리 독선모임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융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뭐라고 하냐면 페르소나라고 해요. 가면. 그 사람이 처음 이런 식략 용어를 쓴 거예요. 가면.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요. 내 진짜 안에 숨어있는 그림자하고 붙어있다. 이렇게 붙어있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그림자처럼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페르소나로 돼. 사람들 돼야 돼. 여러분 그거 있잖아. 속마음이 그거 아닌데. 그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겪어보면서 통합을 이루는 게 자기다라고 하는데 지금 페르소나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그래도 성숙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 기질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기질이.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MBTI를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 보지만요. 끝은 뭘로 끝나게요. 여러분 무겁게 끝나요. 힐링으로. MBTI가 가볍게 끝나서 되게 무겁게 끝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배우시려면 이 상담사 과정이라든지 독서 모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아이들처럼 접근하기 쉬워서 지금 아주 요즘에 대중적인 거거든요. 네. 아주 잘 접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MBTI라는 것이 참 사람을 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런 직업 상담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직업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제 좀 이따가 오늘은 주제가 진로 결정이거든요.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진로까지도 고민하게 만들어줘요. 그런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 한 시간에 여러분들 다 어떤 심리적 깊이는 못해요. 하지만 맛보기를 보는 거하고 그냥 이거 아예 모르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발견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MBTI별로 사람이 내가 이게 딱 유형이 맞아요 라고 하면 되게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도 구분도를 봐야 돼요. 얼마나 내 유형이 맞나. 그래서 이제 그 정식검사 검사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100% 진단지라도 내가 우리도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16가지로 나온 것 자체가 약간 오류예요. 그게 그 구분도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친해지는 아이스브레킹 용도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자 싫어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 이렇대요. 유형이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때 자 여기서 웃긴 거 몇 개만 볼게요. 웃긴 것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리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 융이 얘기하는 셀프 자기의 통합을 해서 되게 그래도 이게 좀 부드럽게 대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형은 보니까 60대 정도 되면은 사람이 그런 걸 이룬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봐. 인팁 인팁 이 아이 표정 봐요. 눈 땡그라쳐 애꿎은 발만 질지 끈다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인팁이 너무 웃기죠? 여기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보세요. ESFP 막 별 이렇게 대고 있어요. 별 약속이 있어서 있잖아. 미안해. 되게 소셜 페이스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ISFP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ISFP 같은 경우 진짜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기꾼 ISFP 사기꾼 조심하세요. 사기꾼 순둥인데 진짜 얼굴도 순둥이처럼 생겼죠? 자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렇게 제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자기 이름 옆에 자기 유형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유형을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기 이제 지금 오늘 우리 날개님들 22명이면 분명히 여기 있어요. ISTJ 얼굴 형태 보세요. 네모야. 나는 공부만 했어. ISTJ가 새마을 운동에 딱 적합한 스타일이에요. 어르신들 많고요. 회사에 꼭 있어야 돼. 없으면 큰일 나. 매출에 영향 미쳐. ISTJ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때 또 근데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자리를 피한다. 이런 느낌이 하나 틀리잖아요. FJ예요. ISFJ인데 어떻게 막 울라고 그래. 표정 봐봐. 하나 틀리는데 느낌 달라요. FJ라고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한숨을 많이 쉬어. 말 못해. 근데 한숨만 쉬어. 팍팍. 와우. 많이 써주시네요. 우리 조양자 날개님 인프피세요? 어떡하면 좋아. 조양자 날개님 아이유가 인프피인 거 아세요? 정말 감성적이시고 우리 조양자 날개님 시를 쓰시면 잘 쓰시겠다. 이상호 날개님 이상호 날개님 ISFJ 서비스 직종이신데 ISFJ 만약에 남자 날개님이시라면 되게 매너 있고 좋은 평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용호 날개님 엔프제 ENFJ 하나 틀리죠. 엔프제는 좀 더 어떤 느낌이냐면 사회 환원 약간 사회 운동 그런 스타일이시고 ISFJ 이제 금방 했는데 우리 선영 날개님 ISFJ 선영 날개님 조심하세요. 뭐 사기꾼 아까 인프피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우 네 아우 엔프제 네 네 우리 CS 장님은 한글로 이게 뭐가 써주셨나 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MBTI로 서로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MBTI 유형별 방청소 상태 한번 볼까요? 방청소 상태 자 나 나 저도 그렇다. 나는 근데요 희한하게 나는 ISFJ거든요. 1번 여기 한순간도 지저분해 보이지 용납을 못해 ESTJ 하 여긴 좀 ESTJ 그러겠다. 근데 나는 ISFJ인데도 J가 너무 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2번도 나와 2번도 나와 자 3번 자 여러분 방청소 형태 몇 번이 해당하는지 제가 또 설문조사 한번 할게요. 설문조사 자 설문조사 갑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다시 설문조사 다시 할게요. 아이고 자 설문조사 다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공유 되셨죠? 안 보이실려나? 여러분들 어떤 거에 해당하시는지 자 어떤 거에 해당하십니까? 오 야 이거 막상막하다. 와 막상막하신대요? 자 더 더 여러분 지금 10분이 안 하시고 계세요? 지금 해보세요. 어떤 거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방청소 어떠십니까? 여기 깔끔 깔끔이신 분들 너무 많으셔 진짜 빨리 인포피들 빨리 4번 4번 빨리 4번 눌러 눌러 여러분 청소 안 하시잖아 빨리 왜 이렇게 1번 많은 거야 여기 오늘 깔끔이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4번 뭐 하시는 거지 4번 4번 어 4번 빨리 인포피 뭐 하세요 지금 너무 재밌다 아 진짜 ASFP NFP FFP 푸피들 오셔야 되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오늘 참석하신 날개님들 어떻게 청소 유형 나오는지 아세요? 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2번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와 또 우리나라 문화가 또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1번 유형이 이제 가장 돈을 잘 번데요 근데 연봉 1위가 언제 아세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ESTJ가 한국에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ESTJ 사장님 스타일이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ESTJ보다 돈을 잘 버는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ENTJ에요 ENTJ ENTJ라고 하잖아요 ENTJ 너무 웃기죠? 아니 ESTJ를 엄청 ESTJ 자기관리를 잘하거든요 우리 있잖아요 아침에 미라클 모닝 있잖아요 그거 검사해보면 ESTJ 엄청 나와요 시간관리 엄청 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ENTJ N N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을 변역시키는 건 N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 교육시킬 때 이걸로 요즘에 창의력 창의력 하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S는 교과서만 봐요 근데 N은 교과서는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상상의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ENTJ가 1위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IT 쪽으로 나가거나 4차 산업 이런 거 여러분 빌게 지르는 사람 보세요 네 이런 얘기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네 채팅을 좀 잘 하시고 계시군요 그래서 하여튼 ESTJ를 능가하는 게 ENTJ라는 거 혹시 여기 ENTJ 있으신 분 계십니까? ENTJ ENTJ 멋있으신 유형이신데 ENTJ 네 그렇습니다 자 저기 제가 굳이 경험이 예전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자기 아이가 과자를 먹는데 흘린다고 지저분하다고 아이를 화장실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과자를 먹고 나오라고 하고 거실에서 흘리는 거를 모두 뭐지요 쇼파 밑으로 다 저기 쓸어넣고는 손으로 튕겨가지고 쇼파 밑으로 다 튕겨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유형을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 다 때려놓고 깨끗하다면 만족한다 하는 그 유형이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보실 때 우리가 재미로 시작하는데 심각하게 끝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진로 삼각형 우리 그거 좀 이따가 한번 해보실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틀 이게 이제 그 윤희 얘기한 내 무시적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우리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요 틀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날개님 얘기하신 것처럼 애들이 그 막 늘어놓고 이거를 보다 보다 잔소리 하다 하다 못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말하면 내 기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안 보 회피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 정도로 되게 우리 특별히 동양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되게 틀이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MBTI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너는 이런 유형이야 라고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이걸 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건 뭐냐면 이 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은 무의식 이제 여기에서는 열등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개발이 안 된 기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MBTI를 자녀들하고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에서는 이 틀 그러세요 왜냐면 요양제 날개님 아까 INFP라고 INFP 맞으시죠 INFP인가 네 그게 하나하나 다른데 느낌 전혀 달라요 INFP하고 INFP하고 인티브하고 인프피하고 하나 차이잖아요 T하고 F 하나 차이인데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인티브는요 약간 고기로 치면 육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많이 안 해도 표정이라도 이런 게 되게 딱딱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툭 툭 하는 스타일이야 이 이 이 폭이 되게 자기 그게 있어 그래서 또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그 안 해 회사에서도 인티브 같은 건 딱딱 자기가 할 것만 하지 이렇게 안 해요 약간 소셜페이스 아니야 근데 인프피는 또 아니거든요 인프피는 좀 부드러운 느낌 있거든요 시적이고 그래서 되게 그 말도 이해가 된다 진짜 여러분 이거 MBTI로 사람 뽑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회라는 게 있고 또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둬야 되는데 면접을 이걸로 하고 면접은 돼요 그 얘기는 귀찮다는 거거든 네 어느 정도 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참 사람들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되게 그거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MBTI를 보고 그 유형도 MBTI 유형도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지지 않나요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경계에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인프피하고 인티브하고 경계에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일단 사람을 좀 약간 판단하는 기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구분도를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오히려 오히려 관상으로 인재를 관상으로 이렇게 뽑는다라는 얘기는 들어봐도 MBTI로 나는 있어요 요즘에 하도 이게 유행하니까 MBTI로 요즘에 그런 뭐 묻자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런 데 있잖아요 요즘 신생 스타터 이런 회사들은 질문 시간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렇게요 여러분 MBTI가 원하는 모습 여기에서 한번 인티브 아까 인티브 볼까요 INTP 이거 맞어 인티브 전형의 모습은 약간 내가 맞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증명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감정보다 되게 업무정심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인티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의 감정에 이런 건 좀 그런 거 필요하죠 또 여러분들 누구 볼까요 누구 어떤 유형 보고 싶길 원하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께서 그 뭐 해주신 것 중에 아 순둥이 좀 볼까요 IFP ISFP 어떻게 안락한 인생을 살고 싶다 네 ISFP 아까 있으셨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순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IFP ISFP 얘기해요 네 그분 저기 그걸 했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서 카풀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카풀을 했는데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카풀 못하겠어요 말을 못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럴 정도로 ISFP가 약간의 감정 전형의 특징이라면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사장님 NTJ ENTJ 한번 볼까요 자 ENTJ 한번 보겠습니다 왜 돈 잘 번대매 제일 잘 번대매 써 있어요 어떻게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네 자 ESTJ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스타일이에요 사장님은 자꾸 현실적인 거 S 현실이야 내 매출 올려 목표 이거야 난다면 MTJ는 좀 더 커요 그림이 그래서 사실은 MTJ가 ESTJ ESTJ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자는 거지 어떤 그 뭐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수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MTJ ENTJ가 좀 더 크게 본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자 아까 에너지의 방향 얘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너지 방향 자 잘 보세요 하나의 얘예요 이렇게 변기가 많아 변기가 얼마나 많아 I의 3X 그러니까 진짜 내향인 거야 이 후두티를 내향이 잘 입어요 왜 내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노출하는 것에 대한 민감이 있거든요 그 후두티 같은 걸로 이렇게 덮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 후두티 입는 거를요 어우 너 버릇 없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친구는 되게 그 자극에 민감한 친구라고 봐요 예민한 친구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3플렉스예요 자 근데 이 친구 색깔도 하늘색이죠 밝죠 나가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이는 떠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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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 아니 많잖아 변기 이거 화장실이라고 그렇게 변기가 많은데 이가 왔고 떠벅 떠벅 와서 아 거기 옆에 이렇게 앉아 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게 되게 좋다 나 그렇지 않아도 너 궁금했었는데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좋다 싫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떠세요 좋다 싫다 자 좋다 1번 싫다 2번 자 어떠신가요 좋 아 와 지금 좋으세요 아 싫다 싫다 1번이었나 아 네 싫다가 아까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흘렀어 네 써있긴 써있으시네요 좋은지 싫으신지 네 좋다 싫다 좋다가 1번이었나 싫다가 2번 싫다 싫다 싫다가 2번이었구나 네 싫다가 2번 좋다가 1번 싫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좋으신 분도 있네요 싫다 2번 지금 이제 2번 싫다라는 거는 자극이란 얘기에요 괜찮아 어머 괜찮으신 분도 있네요 자 이가 지금 좋다 괜찮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가 되게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내양이죠 방향이 안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그게 자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하고 아이도 상당히 서로 정말 달라요 서로 바라보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MBTI가 되게 여러분들의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은 가정 더 나아 직장 이제 오늘 주제가 진로의 삼각형이거든요 진로의 삼각형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이제 진로의 삼각형인데요 어 장초순 날개님 뭘 이렇게 이게 뭘 지금 너무 재밌어 지금 뭐 그으신 거죠 네 여러분들께 자 저도 하나 그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누구 정장초순 날개님 자 여러분들 잘하는 동사 잘하는 동사 두 개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지금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평생 진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진로를 찾아서 네 여러분 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 목적이기 때문에요 자 잘하는 동사 여기서 두 개 고르세요 여러분들 잘하는 동사 나만의 동사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감하다 뭐 나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써보세요 나름대로 자 그 다음 자 다음 장에서 잘하는 동사 두 개 여기서 잘하는 동사 포착하다 예를 들어서 뭐 운영하다 이런 식으로 잘하는 동사 두 개 하나 골라보세요 자 잘하는 동사 골라서 여러분들 이제 평생 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한 장에 두 개씩입니다 여섯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하는 동사 두 개 골라보세요 자 결정하다 감동시키다 자 여러분들 오 조양자 날개님 오 연구하다 우리 조양자 날개님 춤을 추는데 연구하고 와 그런 쪽에 되게 그 재능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르신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그 여섯 개 중에 또 골라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잘하는 거 세 개를 고른 겁니다 이 잘하는 동사와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선호 MBTI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MBTI 그래서 MBTI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적성 검사할 때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분야 있잖아요 여기 분야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분야 있거든요 우리 안경이 나겠니 교육 연구 네 악수하셔도 돼요 네 경영 자 그래서 우리 써볼게요 교육 응?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네 응 연구 예술 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잘하는 동사 이제 세 가지 고르셨죠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연구하다 춤추다 경영하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이 진로의 삼각형이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진로의 삼각형입니다 자 평생 진로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 여러분들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요 의미가 네 요 의미가 이 잘하는 동사와 좋아하는 분야를 내가 힘들더라도 끌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창작하다 행사시키다 네 그거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그 윤경재 날개님은 어떤 분야 여기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창작하고 향상하는 그런 진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찾아야지 내가 평생 이 일을 할 때 재밌고 열정으로 그리고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여러분들의 뭐 여러분 평생 직장 아니라는 얘기 들으셨죠? 이제 평생 직업 평생 직업 을 찾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진로의 삼각형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로의 삼각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떤 의미 가치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람들은 좋아하는 분야하고요 잘하는 동사하고 헷갈려해요 아니에요 틀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 어떤 그 애견 사업을 좋아해요 어린애들이 많이 요즘에 하잖아요 근데 잘하는 동사 잘하는 동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똥 치우고 그런 건 잘 못하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분야하고요 잘하는 동사하고 틀릴 수 있어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하는 분야 내가 어떤 분야를 잘하는지 네 동사 아까 세 개 찾았습니다 그걸 찾아 근데 이게 힘들죠 당연히 돈 버는 게 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로의 삼각형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줘요 MBTI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내가 잘하는 동사 좋아하는 분야 이것을 MBTI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4차 산업의 부캐 부캐를 형성해서 여러분들 경험이 수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이게 MBTI의 아주 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MBTI를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2차 2차 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강연의 날개는 나는 나의 목적은 명확해요 이 MBTI로만 끝나는 게 제 목적은 아니에요 네 MBTI를 좋아하라 하지만 네 요걸 구분해서 생각해요 저는 힐링 사람들을 힐링해 주고 싶어요 자기의 본질과 만나게 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힐링을 위해서 이 분야 여기 온라인 사업 온라인 기업 교육 온라인 자기 개발 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요 분야를 통해서 코칭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에 대해서 가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말 심각한 얘기 재밌게 시작하다가 심각하게 끝나죠 이게 MBTI의 매력이에요 네 우리 조영재 날개님 저도 동의한 제가 여기에 데이블을 시켜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 폭력 개방 교육을 통해 강의하는 사람이다 너무 잘 찾으셨다 너무 잘 찾으셨다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나오신다는 거 그죠? 조영재 날개님 아니 강의 경력이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데이블을 시켜보면 네네네 너무 잔잔히 이런 문장이 나오죠 네네 지금 그래서 조영재 날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들 이게 한 문장으로 MBTI 기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 인프제 아니야 인프제 아니셨다 ISFP이셨나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거기에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동사 MBTI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MBTI 직업 우리가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종류 이렇게 또 풀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잘하는 동사를 찾아서 의미를 부여해 그러면 진로 평생 진로 여러분이 그걸로 먹고 사시는 거예요 평생 왜? 나는 그걸 보면은 내 기질이 맞기 때문에 평생 갈 때마다 난 재밌어 이제는 시대가 여러분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 부캐가 이제 파워 개미가 돼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수익이 내는 시대예요 왜?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MBTI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평생 진로 삼각형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양자 달걀님 지금 금방 얘기하셨거든요 자 채팅창에 지금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죠 쓰셔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 여러분들 쓰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지금 자 이게 처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리 조양자 달걀님은 이게 이제 이미 가치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딱 잡히셨지만 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런 자극을 받으셨다는 거 그것으로 성공해요 성공 자 그래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강연에 나기는 저는 힐링 아까 삼각형 꼭지의 가치가 아니에요 힐링을 위해 자기개발 저는 오늘 온라인 쪽이에요 나는 온라인 기업교육 저기 교육공학 강무해서 자기개발 분야에 코칭 코칭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게 막 사람을 일일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걸 좋아해요 잘해 잘해 코칭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MBTI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잡은 평생 나의 부캐 평생 진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의 평생삼각형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잡으시면 자녀들도 여러분들께서 그 진로를 사실은 부모가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래서 선생님은 적성만 맞춰주잖아요 조양재 달기님 와 일링을 위해 오 너무 힐강사 하셔야 돼 우리 조양재 달기님 우리랑 너무 같이 똑같아 저랑 힐강사 하셔야 돼 아 네 조양재 달기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래요 부캐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선택 아 동사 그럴게요 동사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진로 잘하는 동사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거든요 네 여기에서 오늘 너무 재밌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적적이어서 너무 재밌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셨는데 여기에서 두 개 찾으시고 자 여기서 두 개 찾으시고 이런 동사도 재밌다 땀내다 맞아 이런 건 뭐예요 나는 움직이는 걸 잘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저도 그런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나는 이렇게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앉아서 사무직하는 거 못해요 땀내다 잘하시는 거야 땀내는 거 네 우와 이상훈 달기님 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재능을 발휘해서 인지 활동 강의하는 사람이다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이상훈 달기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시스타로 그냥 활동하시면 너무 멋있게 그냥 부캐로 그냥 돈 버세요 그 자기의 경험을 이제는 숨겨놓지 마시고 본인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계속 풀어내시면요 수익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영 노래하다 어 궁금해요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노래하시는 분들은 되게 감성이 묻어날 것 같아요 MBTA 엄청 궁금한데요 우리 선영 날갱니 인포피 아니실까 네 장철순 날개님 네 여기 두 번째 협상하다 농사짓다 요즘 여러분 농업 대세죠 옛날에 농사진다 아니다 무시하고 시대에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네 벌써 식량난 다 들으셔서 아시죠 네 이거 적성에 맞는 분들 빨리 취하세요 농업 대세입니다 대세 진짜 전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다 가르치다 저는 지금이라도 땅이 있었으면 저 농법 N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저도 S여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네 공부하다 가르치다 유내진 날개님 동사만 골라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동사만 고르셔도 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고르셔가지고 여기 디자인하다 단련하다 자 여기서 이제 고르셔가지고 유내진 날개님도 이 가치관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하시면 평생 부캐를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여기서 나는 오늘 윤기나게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 교육자도 와 너무 멋있다 박수 진짜 우리 윤기나게님 네 그걸 잊지 마시고 계속 꿈을 저도 진료관사 할 때 꿈을요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조금 빗나간 얘기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 꿈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에요 지금 이 얘기에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직업을 이런 직업을 요즘에 엔자 엔자 마시잖아요 직업 하나입니까 직업이 여러 개에요 파이프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직업이 꿈이 아닙니다 꿈이라는 얘기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에요 자 오늘 정말 저랑 같이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그래서 나는 좀 강사님으로 상담사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하고 저는 오늘 맞대기로 살짝 우리 날개님들이랑 재밌게 논거고요 논거고 이제 진짜로 나는 좀 깊게 좀 강사로 상담사로 저는 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기업인재연구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는 한국지급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등록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달에 이 세 가지 과정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으시죠 저희 채팅창에 다 아까 제가 되게 많이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1대1 채팅 1대1 채팅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이거 듣고 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거 상담 어떠셨는지 후기를 남겨주시면 강사님 혹시 교류분석이 과정은 특강 과정은 없어요 아 교류분석 네 가능합니다 교류분석은 네 8월달 일정을 아직 하는데 그것도 월요일날이에요 월요일 저녁밭 교류분석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류분석 또 신청하시면 개강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아 이거 좀 자료 받아보고 싶어요 MBTI 16개 유약본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오늘 직업 상담 어떠셨는지 지지지지 알려주시면은 이 방에 1대1 채팅이 있습니다 거기로 제가 팍팍 싸드립니다 저희 온스타 C스타 이 방들은요 그냥 강사님 키우려고 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있으시면요 자료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제안전하게 재밌으셨어요 오늘 저는 목적이 뭐냐면요 재미로 시작해서 힐링으로 끝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와의 만남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수익으로 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이시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우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이렇게 오붓하게 관심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랑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많은 인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런 한 20명 내에서 네 이렇게 하는 시간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채팅방 네 네 카톡방 드렸습니다 거기 네 가지 네 방 음 독서 모임은 지금 7월달 한 달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시고요 새 방 아무데나 있으신 데에서 후기 남겨주시고 1대1 채팅 주시면 요약본 MBTA 유약본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어 퐁당퐁당 쏘 네 그것도 재밌게 하셨는데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은 드립니다 마구마구 드리니까 지양자 날개님 어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켜주실 수 있는 우리 날개님들을 한번 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군요 와 윤예진 날개님 장치선 날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녕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수고하셨습니다 네 날개님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상담 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여자분이셨군요 우리 동생 라이프코치님 자주 뵐게요 우리 또 힐강사님으로 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윤예진 날개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해요